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 여기 앉아도 돼? 아, 같이 앉을 친구가 있어서 미안해 아, 그래? 안녕? 안녕 나 처음 보지? 나는 이강민이야 잘 부탁해 나는 백지화라고 해 X-1을 T라고 놓으면 X는 T 플러스 2야 그래서 여기서 T 분의 DX는 1이지 여기서 X가 2일 때 T는 0 X는 3일 때 T는 1 그래서 이렇게 해 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 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 놔야 돼 X2 EP1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이상한 소리 하지? 빨리 공분하자. 운전하셨습니다. 어떡해. 미안해. 내가 닦아줄게. 아니, 괜찮아. 나 여기 집 바로 앞이니까 갔다 오면 돼. 야, 나 집 갔다 온다. 그럼 어떡하지? 괜찮아. 쟤 이런 걸로 기분 상황은 나쁠 일 아니야. 고마워, 박미나. 쟤 올 때까지 나랑 같이 여기서 공부하자.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. 진호, 무슨 일 있는 걸까? 결국 깍대에 다시 안 왔잖아. 걔 오까리 물어봤다가 나오기 귀찮아서 안 오는 거야. 걱정 마. 내가 진호, 진호, 나 챙겼어. 그럼 다행이고. 오늘 집은 어디야? 나는 진아 찾았지. 너 데려다주려고. 어, 어. 못 가려도 되는데. 고마워. 얘기하다 할까? 나 사실 너 많이 좋아하고 있어. 너무 갑작스럽지? 오늘이 길일 것 같았어. 주아야. 사랑. 자, 다 기자. 아, 나 민망하니까 빨리 부탁돼 줄래? 어? 진짜지? 내가 진짜인 거다? 오늘부터 입입이야, 맞지? 어? 어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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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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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